디펙트 2장 변화 빰 전기역학 잘 나왔다잉 보스도 지금 슬라임이지 아주 좋다 오한 컴드 흐음.. 망할 상점 주인 빙하 아이앤스.. 아이앤스.. 삼색.. 회충시계 전기역학 또 나왔네 오 없으세요 두개 못쓸 카드는 아니지 티듬강 디더필 그럴수도 있지 어둠 백수 네 돈 들고 할까 네 돈 들고 일찍 네 돈 들고 할까 구호 쓰세요? 기계학습 구호 쓰지 타극왕성 쓰지 부적저열 투입기 빙하 부적 저열 개굴 오한합하기 광선입쓸기 초강봉 오피시 1탄 중급 히데미션 중급 히데미션 중급 히데미션 어? 어? 고소지 겁나 일을 잘하네 고소지 겁나 일을 잘하네 아니 왜 빡딜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행꽃 암흑의 정수 방열판 방탄축 아이 세상에 뭐야 이게 유튜브만보다 오랜만에 생각봐요 아이고 아이엠노디님 만원 5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이고 5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참사로는 충투 홀로그램 증기장벽 명중 홀로그램 들만한가 트러스 욕 2 2 2 2 2 2 6 10 12 14 15 고대 포션 하위모 지금은 강화보는게 약했지 병..병탄 혐기잡기 없으면 슬펜가 전에 혐기 세 마리 잡고 잤다 잡은 척 혼모기 현모기 단 방해할판 이제 트브 나올텐데 역장 신성마렵네 어허 이미 미션면에 이 선호는 날아간 것이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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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모니털 어허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적 특 이거는 소주가 낫겠네. 드론은 방열판이 펴줄거고 강화를 좀 쭉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클럽 희규모 터보 언제 공연아. 빨리 터보 줄래. 와씨 반피 깎아먹어. 향로. 반피의 가치가 있었다. 똥강문. 축전기 줘요. 축전기. 축전기 줘요. 축전기 줘요. 축전기 줘요. 최적화 방열판 아 뭐 방열판만 나와 카카 너구절너구 카카 그러니까 빨리 터보 줘요 터보 카카 터보 후연 이 드로우가 다 무슨 소리야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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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으로 세우려다가 해꽃 못봤네 어 없었어요 눈알 켜기 이 미친 혓놈미들 그리고 저거 왜 안나오냐 터보 당당통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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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오지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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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적인 창의 지능 도약 배터리 필요한게 없네 축전기나 주지 제발 아니 뭐 재커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될판인데 지금 방열판으로 파워 다 빼고나면 드루가 없어 엠씨 나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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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가겸을 밀렸다고? 정말 방금 같은 생각이야 왜 화면에 안나오지? 어 지금 두시다 어 지금 셋이다 장하수리 메아리 넣자 안되나? 안되나? 안되리가 있나 예 실바 똥구성 안되나? 아니 이거 어떻게 눈할 역장이라도 강화해야겠네 어 수리검이다 수리검 수리검 빠다죠 후벼업하기라도 열심히 돌려야겠네 이것도 안되나? 싱싱한 이제 조각 두 번 쓰고 아이 드로그 다 나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까까 아이 까까 소리가 으뜩하지 어떡해 다 없어야지 어쩌겠어 아 아 오 주황이 빠져나가 스윙은 아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헐... 헐... 향로... 향로 쌓아 스택... 보는 게 낫겠지... 아니 킬각이 아니라 지금... 킬 쳐야 모르십니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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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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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이... 디렉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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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는 수렉 안돼 향로 3스텍인데 큰일 났네 혼돈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요즘 참아 그도 이거는 단타는 아니네 대략적으로 5스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턴만 버티면 향로 한 턴 더 받고 아이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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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돌리고 아니 저거 심장 그냥 너무 허접이라 포션도 하나 남았네 수리 이게 당신의 이게 당신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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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 자, 감사합니다.